울산 현대 에이스 바코의 본 이름은 발레리 카자의 슈블리 1993년 1월 29일 유럽축구 변방국인 조지아 태생으로 한국 나이 31살이다. 2011년 조지아 리그의 FC 트글리시에서 프로 데뷔를 했다. 2013년 네덜란드 리그의 부태세로 이적하여 121경기 28골 13도움을 기록했다. 2016년 폴란드 명룡구단인 레기아 바르샤바로 임대되어 16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했다. 2017년 미국 MLS 산호세로 이적하여 주전으로 활약하며 99경기 30골 14도움에 좋은 기록을 남겼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A매치 62경기 13골로 조지아 국대에서 활약 중이고 2019년 한국 국대와 친선경기에 중앙국리로 출전하기도 했다. 2021년 K리그 울산으로 이적하여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34경기 9.3도움과 함께 K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됐다. 2022년에도 맹활약하며 팀의 우승을 견인했고 현재 23년까지 팀의 중심으로 활약 중이다. 2022년 K리그 베스트122에서 WLS 산호세로Trax 2020년 K리그 베스트122에서 WLS 산호세로공 Intern Sanders 2020년 K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된 수시장된 수시장된 시험을 누른다.